학생들의 발행 실곡향토사류관 실곡향토사류관은 1999년에 개관했습니다. 150제곱m에 약 300여점을 전시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시로 와서 발람을 하고 있습니다. 칠곡군 연역과 농사에 사용했던 농기구, 전통생활용품, 전통홀래에 사용했던 꽃가마, 재래상려 등등 귀중한 전통사료들을 수집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. 우리 전시관의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자랑거리는 상려입니다. 이 상려는 고정을 거쳐서 새로 만든 것인데 귀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.